안녕하세요. 2021년 9월 1일 채병무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지목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죠. 기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 제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발송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향후 이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가 첫 보도를 했을 때 그 당시에도 2일이죠. 이래도 이 손 검사는 황당한 내용으로 나는 아는 바가 없어서 해명할 내용도 없다. 그런데 이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대검의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 손준성 정책관의 피씨를 확보했다. 심지어는 거기서 이 판결문하고 보낸 자료가 나왔다는 얘기까지 지금 비공식적으로 막 돌아다니는 기사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소문이 돌아다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손 검사는 확실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로 의미할까?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오늘 뉴스버스가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 보도는 이런 겁니다. 김홍로 의원이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서 보낸 고발장 이건 뭐 보냈다는 걸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장 등에는 전달된 메시지, 손준성 보냄 이런 것들까지 다 있다. 그러면서 주고받은 걸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고발장 뿐만 아니고 고발 사건의 실제 수사로 이어질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 게시글, 이거 캡처 파일, 그 다음에 관련 기사 파일 160여 장, 그 다음에 지현진, 제보자 X라고 알려진 그 사람의 형사사건 판결문 사진 파일, 고발장 파일, 19장 뭐 이렇게 해서 거의 200장 가까운 이런 정도의 파일을 첨부해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당시 작년 4월 3일 미래통합당 선대위 관계자한테 전송을 하고 전송한 뒤에 확인하시면 방을 폭파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까지도 보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선대위 관계자는 그러자 그 답변을 인쇄하고 방 삭제하겠습니다. 증거물, 페이스북 증거물은 어느 것을 첨부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김홍 의원이 페이북이 좋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걸 이제 뉴스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또 뉴스버스가 김홍 의원의 반론까지 넣습니다. 보통 텔레그램이 됐든 카톡이 됐든 그런 것들은 다 지웠던 거다. 방폭파 얘기와 관련해서. 제가 뭐 그 폭파하라고 지시를 했다? 글쎄요. 제가 당에 뭘 보내면서 폭파하라 지시하라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일해본 적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저께 김홍이 고발장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이거는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어제까지는 팩트가 아니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그거는 팩트는 아닙니다. 적어도 김홍 의원은 시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받았다는 사실을. 그런데 뉴스버스는 김홍 의원과 미래통합당 관계자 사이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채팅방 그 주고받은 것까지도 지금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보기에도 김홍 의원이 시인했다는 거는 팩트가 아니지만 적어도 고발장을 받아서 미래통합당 관계자한테 보냈다까지는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저는 그냥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김홍 의원이 시인 안 하고 순준성 검사도 지금 그렇게 보냈다는 걸 시인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과제죠. 전들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제가 그동안의 경험이나 이런 걸 종합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손준성 검사와 저는 김홍 의원은 기억을 못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4월 3일이면 이게 정말 정신이 없을 때거든요. 선거 불과 12일 남겨놓고 있었던 게 아니겠어요. 동군나는 그때가 초선의 초선 의원에 도전할 때입니다. 서울 송파갑에서. 그러니까 정신이 없을 때죠. 그때 뭐 받고서 당에다 누구한테 전달하고 뭘 어떻게 한다. 뭐 신경 쓸 겨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받으면 그냥 바로 보내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보내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당연히 못하는 것이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준성 검사는 만약에 이 일을 했다면 기억 못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어딘가에는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일단 현재 뉴스버스의 기사 자체가 전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뉴스버스에서 김홍 의원이 그걸 받았다는 걸 시인했다는 건 그거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 적어도 현재까지 시인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보낸 거는 맞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손준성 검사가 거짓을 얘기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거짓을 꽤 얘기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는 그러면 왜 거짓을 얘기할까.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니겠는가. 증거는 현재 김홍 의원이 미래통합당 관계자하고 주거받은 텔레그램 대화방. 물론 그것도 100%는 아니고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 일단 뭐 이렇게 뉴스버스가 그것까지 공개한 걸로 봐서는 거기에 상당히 진실이 좀 담겨있다. 그것까지 조작됐다고 하기에는 그거는 좀 너무나 억측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다고 친다면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김홍 의원한테 보낸 것. 그것도 뭐 이름 사실로 보인다.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는 걸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손준성 검사가 거짓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증거가 없기 때문인가. 그럼 본인의 예를 들어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어가면서 썼던 PC 있죠. 이거를 아마 거의 디가우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지워버리고 삭제해버리면 나중에 복원이 가능한데 디가우징을 해버리면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거기에선 증거가 없을 수 있겠죠. 대검 감찰부에서 그걸 압수수색하고 찾아봐도 그리고 복원이 불가능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아마 그것 때문에 손준성 검사가 끝까지 증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짐작으로 추정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뉴스버스가 오늘까지 몇 차례 후속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은 윤 총장의 지시로 손준성이 이런 걸 보냈다는 부분. 어떤 후속 보도도 그리고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윤석열의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프레임을 딱 정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후속 보도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 추미애표 인사고.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 손준성 검사라는 건 이미 무너졌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이렇게 될 판이다. 윤석열이 빠지게 생겼다 지금. 왜냐하면 뉴스버스에서 그걸 입증을 못 하니까. 그러면 뉴스버스의 최초 보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모르죠. 뉴스버스가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 추미애표 인사의 결정판인 손준성 검사 간에 카카오톡 아니면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이나 뭐가 녹음이나 이런 게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있으면 벌써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뉴스버스가 전혀 후속 보도로서도 입증을 못 하고 있고 이진동 반행인이 여기저기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정황 얘기만 하고 있지 증거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그 정황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고발장 수신처가 대검 공공수사부장이다. 이게 정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배용원 공공수사부장은 이성윤 라인입니다. 거기다가 고발장을 접수시켜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게 어떻게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했다는 증거입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뉴스버스가 계속 윤석열 개입 부분 이 부분을 후속 보도로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요. 아니 첫 보도뿐만 아니고 후속 보도 어떤 보도에도 그걸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윤석열의 고발 사주 이거는 사실상 뉴스버스가 그냥 추측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뉴스버스의 후속 보도를 계속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순준성 검사가 부인했다. 뉴스버스는 김웅 의원과 미래통합당 관계자 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방 이것을 공개했다. 이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럼 이 사건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일부 제가 관측을 해드렸는데 뭐 저라고 어떻게 그걸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관찰해본 바로 보면 결국 뉴스버스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것을 추측으로 얘기한 것이지 실제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일단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함께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